안녕하세요 다이노 참 좋은 날이네요 만나게 돼서 기뻐요 강에 떠있는 수련을 봤어요 봐요 참 아름답죠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도 있어요 위에 뛰면서 강을 건너가 볼까요? 재미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출발 노란색 수련으로 시작해요 준비됐어요 다이노 우와 대단해요 참 잘했어요 다이노 이제는 파란색 수련을 해볼까요? 봐요 다이노 여기로 오고 있는 저 나무를 사용하면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이노 점프 잘했어요 다이노 와 정말 멋있었어요 자 이제는 빨간색 수련 조심해요 다이노 이 바위들을 뛰어넘어야 해요 대단했어요 점프를 정말 잘하네요 다이노 하하하 쿨이었어요 다이노 다시 복습해볼까요? 복습해볼까요? 수련의 색깔들은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오늘 재미있게 많이 놀았어요 다이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